강진, 된장, 영농조합법인 등 전남 지역 4개의 마을기업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우수마을기업과 모두의 마을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우수마을기업은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의 공헌함에 따라 최대 7천만 원의 추가 사업비가 지원되고 모두의 마을기업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마을기업으로 최대 1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 마을기업은 300여 개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